안녕하세요 구해조피스입니다. 저희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지난번에 한번 입주의향서를 받고 있다고 소개 드렸던 현장인데요. 바로 약 8만 3천평 규모의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의왕 스마트시티 현장을 직접 임장을 해봤습니다. 주변 지식산업센터 임장 영상과 함께 스마트시티 사업계획서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왕 스마트시티를 살펴보기 전에 그 주변 지역 군포, 금정, 안양 등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다녀왔는데요. 간략하게 위치와 분양가 그리고 평당 임대료는 어느정도 수준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돌아본 루트는 평촌에서 시작을 합니다. 평촌에서 범계 그리고 명악을 들렸다가 금정에서 군포 그리고 마지막 의왕으로 가봤습니다. 평촌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오늘은 너무 많은 지역을 다니느라 저번 영등포 영상처럼 가는 길을 모두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이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촌역 4번 출구로 나와서 바로 IS 비지터 평촌으로 와봤는데요. 이 건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8년 3월 중공이 되었고 연면적 17,000평, 대지면적 2,500평의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 건물입니다. 분양 당시에는 630만원이었는데 현재는 900만원, 월임내료는 3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IS 비지타워에서 이제 에이스하이테크시티 평촌으로 와봤습니다. 평촌 에이스하이테크시티는 2021년 8월 중공 예정이고 연면적 13,000평, 대지면적 약 2,000평의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짜리 건물입니다. 분양가는 770만원 선이고요. 평촌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다음은 범계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범계역 7번 출구에서 시작해서 여기 희망공원을 따라서 이쪽으로 쭉 걸어갑니다. 사거리를 지나서 이렇게 쭉 가다보면 길 건너편에 이렇게 에이스하이테크시티 범계가 보입니다. 에이스하이테크시티 범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21년 3월에 중공이 되었고 연면적 16,000평 정도, 대지면적 2300평 정도입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21층짜리 건물이고요. 임대료 약 3만 5천원 정도 합니다. 평당 분양가가 75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80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명학역에 있는 두산명학 아너비즈타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학역 2번 출구에서 시작을 합니다.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이 현장은 2021년 6월 중공이고 연면적 약 13,000평에 대지면적 2,000평 규모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11층 규모이고요. 평당가는 760만원 정도에 평당 임대료는 약 3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금정역으로 와보았습니다. 1호선 명학역에서 바로 다음역인데요. 여기에는 지식산업센터들이 모여서 SKV1 브랜드타운이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금정 SKV1 1차, 2차 그리고 안양 SKV1 1차, 2차 혹의 대시양플렉스가 그 주인공인데요. 금정 SKV1 1차 옥상에서 전체 현장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여기가 지금 공사 중인 SKV1 2차인데요. 2023년 3월 중공 예정이고 연면적 22,000평에 대지면적 약 5,200평 정도 현장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짜리 건물로 이곳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예정입니다. 평당가는 790만원 정도라고 하네요. 이 현장이 바로 호계대시양플렉스입니다. 2019년 11월에 중공이 되었고 연면적 약 12,400평에 대지면적 2,000평 규모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짜리 건물이고요. 평당가 66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매매가 80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평당 임대료는 인테리어 유무에 따라서 28,000원에서 35,000원 사이라고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안양 1차 SKV1입니다. 2018년 10월에 중공이 되었고 연면적 약 19,000평에 대지면적 2,600평 정도입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10층 규모고요. 평당가 6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약 800만원 정도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도 평당 임대료는 마찬가지로 인테리어 유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제 이 건물 안양 2차 SKV1인데요. 2021년 1월에 중공이 되었고 연면적 약 15,000평에 대지면적 약 2,000평 규모입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10층짜리 건물이고요. 720만원 정도에 분양을 했었는데 지금은 여기도 800만원 정도로 임대료는 마찬가지로 인테리어 유무에 따라서 28,000원에서 35,000원 사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서있는 금정 SKV1 1차인데요. 2020년 11월에 중공이 되어서 연면적 16,000평에 대지면적 약 2,500평 정도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 규모이고요. 740만원에 분양해서 800만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고 바로 인근 현장들과 마찬가지로 임대료는 28,000원에서 35,000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금정역 주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또 한정거장 옆에 있는 군포로 가보겠습니다. 군포도 지식산업센터가 꽤 많은데요. 군포역 2번 출구로 나와보겠습니다. 2번 출구 바로 옆에 있는 이 펜스 쳐져있는 이 현장이 군포생각공장 현장인데요. 이 현장은 추후에 따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생각공장 현장 한번 짚어드렸고 이쪽 방향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2번 출구에서 나와서 걸어가다 보면 여기 GS홈쇼핑 물류센터가 보이는데요. 이곳은 나중에 사잇길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른 지식산업센터가 또 있습니다. 계속 쭉 둘러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쭉 둘러보면 여기 보이는 이 현장이 LT산보 스카이비즈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건물 앞에 가서 좀 더 가까이에서 찍어봤습니다. 2020년 12월에 중공이 되었고 분양 당시에는 6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640만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연면적 약 11,000평에 대지면적 1,300평 정도이고요.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 규모입니다. 평당 임대료는 23,000원 선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GS 물류센터 사잇길로 들어와봤는데요. 여기는 지식산업센터가 3개가 쭉 연달아 줄지어 있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순서대로 센트럴 비즈파크 엠테크노센터 에이스 하이테크시티 군포입니다. 제일 먼저 센트럴 비즈타워인데요. 연면적 약 8,200평 대지면적 약 1,100평 규모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예상 준공일은 2022년 8월 정도가 되겠고요. 분양가는 78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곳이 엠테크노센터인데요. 2018년 6월에 준공이 되었고 연면적 약 2만평에 대지면적 약 2,600평 정도의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 규모로 지어졌고요. 분양 당시에 530만원 정도였으나 지금은 평당 100만원 정도 상승된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평당 임대료는 2만5천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하이테크시티 군포인데요. 2019년 9월에 준공되어 연면적 약 1만5천평에 대지면적 약 1,700평 규모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 규모이고요. 당시 550만원 정도에 분양을 했었으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만원 정도 상승했고 임대료는 마찬가지로 2만5천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양 군포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들을 알아봤는데요. 안양지역과 군포지역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평균적으로 평당 75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에 평당 임대료는 2만5천원에서 3만원 정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마지막 의왕으로 가보겠습니다. 의왕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스마트시티를 가기 전에 근처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두 곳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2번 출구로 나오면 되는데요. 나오셔서 이쪽으로 쭉 걸어가시면 됩니다. 2번 출구에서 나오셔서 쭉 이쪽으로 걸어오시면 길 건너편에 현대로템과 자동차 연구소가 크게 들어서 있었는데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현대로템에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 이렇게 더리브 비즈원 지식산업센터가 보이는데요. 반대편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더리브 비즈원은 2021년 4월에 준공되어 평당 600만원 정도에 분양을 했고 연면적 약 18,000평에 대지면적은 약 3,100평 정도입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짜리 건물이고 평당 임대료는 2만5천원에서 2만7천원 사이라고 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조금 더 걸어오면 에이스하이테크 비전 지식산업센터가 시공 중에 있는데요. 여기는 2021년 11월 준공 예정이고 지하 4층에서 12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연면적 약 19,000평에 대지면적 2,200평 정도에 평당가 600만원대라고 합니다. 현장 영상을 살펴보시기 전에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먼저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여기가 바로 앞에 있는 교회가 되겠고요. 여기는 초등학교 의광역이 이쪽 부근에 위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요입니다. 여기 보이는 자족사업 부지가 스마트시티 부지인데요. 자족지구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체적으로 일하고 휴식하고 놀 수 있는 모든 환경이 갖춰져 있는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도시 또는 택지개발지구의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용지라고 합니다. 사업계열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연면적 8만3천평 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10층으로 이루어집니다. 용도별 비율을 보시면 지식산업센터가 80% 지원시설이 나머지 20%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분석입니다. 동군포IC를 통해서 수원강명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의 진입이 가능하고요. 4호선과 1호선 지하철이 지나갑니다. 다음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GTXC 노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왕시 GTXC 정착추진중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의왕역이 추가정차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의왕스마트시티에 예상되는 구성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업무용 지식산업센터이고요. 바로 위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제조형 지식산업센터입니다. 하얀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들어오겠고요. 저층부에 보시면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숙사는 별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면적 8만 3천평의 대규모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은 상품특화입니다. 지상 2층에서 4층까지 드라이브인 시스템을 적용해서 5톤 차량이 진입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 안까지 들어가는 도어 투 도어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최대층고는 5.7m 바닥 하중 최대는 1.2톤으로 제조형에 특화되어 있고요. 6m 이상의 광폭도로를 설치하여 지게차 및 대형 차량 간의 양방향 통행도 수월하다고 합니다. 이제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왕역 1번 출구로 나가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번 출구까지의 거리가 생각보다 꽤 됩니다. 밖에서 보시면 이런 모습인데요. 꽤 멀죠? 1번 출구로 나와서 의왕 스마트시티 부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의왕역 1번 출구로 나와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금천일교 이 다리를 지나서 약 5분 정도 걸어가시면 부지가 나옵니다. 5분 정도 걸어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와 교회와 초등학교 앞 삼거리로 도착을 했습니다. 이 초등학교 앞이 거의 스마트시티 바로 앞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을 건너서 교회 옆에 언덕이 있길래 살짝 올라가 보았는데요. 언덕에 올라가서 부지를 한번 보시면 아직 허허벌판입니다. 이번에는 부지 뒤쪽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이렇게 쭉 둘러보면 저기 보이시는게 유방역이고 뒷쪽에 있는 언덕까지 해서 전부 초평지구입니다. 이제 다시 앞쪽으로 와서 여기가 초등학교 앞에 있는 삼거리인데요. 뒤로 돌아서 쭉 들어가면 아파트들을 지나서 군포첨단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군포첨단산업단지는 2020년에 중공이 완료가 된 산업단지입니다. 실제로 한바퀴 쭉 둘러보니까 확실히 건물들이 모두 새로 지어진 공장들이 많았고 입주율도 높았습니다. 또한 외왕 스마트시티와의 접근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건물도 에이스스퀘어라는 지식산업센터인데요. 연면적 11,000평에 대지면적 1,800평 규모입니다. 2021년 하반기 예정이고 지하 3층에서 지상 13층 규모로 지어진다고 합니다. 평당가는 63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의왕 스마트시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의왕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현장이고 주변에 수많은 교통 인프라와 더불어 주변 아파트 단지와 첨단산업단지 그리고 아까 더리브 비즈원에 가는 길에 보았던 현대그룹과 연구소들까지 주변 호재들과 인프라로 보면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현장으로 보여집니다. 아직은 의왕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확한 일정이나 정보들이 나오지 않았지만 추후에 소식이 들리는 대로 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발로 뛰는 구해조 오피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태균이었습니다. 김태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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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균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